도룸다리 세상에 저 불사이로 도룸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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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제대로다 어르신 이거 몇 년만에 태우는거에요? 코로나 이후에 처음 태우지 아이고 따기라 아버지 불이 달을 태야부러 와 저 불길을 뚫고 달이 뜬다 내가 예쁘게 담아갖고 잘 올릴게요 우리 김종욱 이장님한테 전화는 드렸구마요 혹시 이렇게 태운거 어릴때 불장난 말 했잖아요 불장동 지불놀이 하고 신났어요 신났어요 어디 도둑 들어갔대